인천에서 보호품이 좀 됐네. 그래도 배달의 빈 조이 애들한테 시켰으니 금방 오겠죠. 아 저기 오네요. 해밍빙이 역시 구워. 속력이 너무 빠른 것 같.. 인천시가 대한민국 연합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. 이 개새끼들 좀 취재합니다. 인천시장님 서울연급팀입니다. 즉시용도 바랍니다. 인천시생위원교재센터입니다. 인천은 지금 AI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. 우리 인공지능은 인류의 열정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한 경우에 수를 개선한 결과 인류의 7, 10%가 제거되어야 합니다. 다른 방법은 없어. 그렇게 계산을 찾는 모든 인류가 영원히 졸속할 방법을 찾아야지. 인천시생위원교재센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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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시생위원교재센터입니다.